안녕하세요 저번주에 낚시하러 나와서 꼴랑 한치 한마리 잡고 갑자기 몰아치는 강풍 때문에 철수를 했는데 오늘 날씨가 억수로 좋아요 오늘은 정갱이도 앉아서 겨우 2시간 만에 정갱이 한마리 잡아서 생미끼내려고요 잡히는게 없어 한치는 나올래요? 한치 잡으러 가요 한치 잡으러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분이 좋더라 기분이 좋더라 기분이 좋더라 기분이 좋더라 눈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선vy 또하니 밥을 안 disguise 금일 요즘ikum상 ص아 오우, 좋았네. 토요타야, 오랜만에 잘했네. 잠시? 잘랐네? 비가 잡혀있긴 했었는데 좀 더 일찍 내리네요 한치 사부님하고 저하고 해서 다섯마리 잡은거 그게 단해 아직 잡히는것도 없어요 정갱이도 없고 꾸드리만 했다 간간히 한치만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바람불고 비오고 난리많다 더불어들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